안녕하세요. 지띠부인입니다. 이 식물들 많이 보셨죠? 이 아이 이름은 스파트필름이라는 식물인데요. 우리가 우주항공에도 등재된 공기정화 식물이고요. 이 아이의 특징은 잎과 꽃잎, 꽃과 모양이 비슷하죠. 지금 이 꽃은 바로 올라온지 얼마 안되서 이런 색이고요. 이 아이는 조금 됐고, 이 뒤 아이는 지금 물모금을 못해가지고 시들어가는 꽃이에요. 아니면 꽃이 핀지 오래됐거나 이럴때도 이렇게 변해가죠. 그래서 오늘 이 꽃을 보고 제가 물을 주려고 확인을 하던 중에 지금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어요. 이 스파트필름은 우리가 너무 순둥한 식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. 저도 식물 처음 키울 때 이 아이부터 시작을 했어요. 그런데 아직도 이렇게 잘 크고 있어요. 이 지금 왼쪽에 있는 화분에 있는 것은 한 10여년이 된 아이고요. 이쪽은 얼마 안된 그런 시간을 보낸 아이예요. 그런데 이 아이가 10여년을 키웠는데, 이 옆에 있는 아이랑 사이즈가 비슷하죠. 그거는 제가 이제 이 아이가 큰 잎이 생기면 잘라주거나 또 이렇게 지금 물을 준 지가 한 4일 정도 돼서 잎이 이렇게 노랗게 변했는데, 이런 잎들은 이제 따주고 또 잎이 큰 잎들은 따주면서 밑에 있는 잎들이 올라오게 그렇게 하니까 많이 크지 않게 이렇게 키울 수 있었어요. 왜냐하면 정원이나 마당이 있거나 공간이 넓은 데서는 그냥 자기 마음대로 크게 잎이 크게 이렇게 키워도 되는데, 저희는 공간이 흡수하다 보니까 아파트 베란다이고, 그래서 이런 가지를 잘라주면서 큰 잎들은 또 좀 잘라주면서 그렇게 키우고 있어서 이렇게 작게 키울 수 있었고요. 이 꽃도 지금은 이렇게 잘 키우고 있어요. 꽃이, 입장이 잎과 비슷하다는 거.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실내에 거실이나 이런 곳에 키우려면 약간 반 빛이라도 들어와야 꽃을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. 만약에 빛이 없는 곳에서 키우면 잎장도 얇아지면서 꽃도 안 피워지는 그런 상황을 볼 수 있어서 빛을 약간 받아야 돼요. 그래야지 이 잎들도 아주 이렇게 탄탄하게 클 수 있어요. 순둥하지만 이 아이도 약간의 빛을 받으면 이렇게 많은 꽃을 내주고요. 그 다음에 흙은 우리가 이제 저는 이 아이가 분갈이 한 지가 아직 몇 년 됐거든요. 근데 흙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배양토하고 분갈이 흙을 쓰면 되고요. 또 저 같은 경우는 흙에다가 약간의 피트먼스를 조금 섞어서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이런 식물을 보면 이렇게 더운 여름이 다가올수록 싱그럽게 느껴져서 이 식물들은 안 키우시는 분들은 하나씩 제가 추천을 하고 싶고요. 또 이 식물은 순둥한 게 뭐냐면 벌레가 안 생기더라고요. 다른 식물들은 물을 조금 늦게 주면은 이런 잎 뒤에 벌레가 생기거든요. 근데 이 아이는 벌레가 생긴 적이 없어요. 그래서 저는 정말 순한 아이라고 생각하고 잘 키우고 있어요. 그래서 제가 이거 분갈이 해서 숫자를 더 늘리고 싶었지만 그냥 이대로 키우고 있고요. 나눠서 키우면 또 이렇게 풍성한 거가 또 얼마 보지 못할 것 같아서 이 하나는 제가 또 구입을 해서 다른 쪽에 이제 두고 키우고 있어요. 그래서 이 하얀 꽃을 보면 정말 우아하죠.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저희 집 스타트 필름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. 이제 이 잎은 잘라줘야 되죠. 제가 촬영이 끝나면 이제 잘라줄 거예요.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안 자르고 보여드렸으니 이제 자를 거예요. 그리고 이제 이렇게 너무 노란 잎도 저는 잘라줄 거예요. 이렇게 잘라주며 밑에서 또 잎들이 새잎들이 나오고 하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잘라줘서 조금 더 푸르르게 볼 수 있는 그런 식물로 만들고 싶어서 수용도 약간씩 정리하면서 키울까 해요. 그래서 이 식물은 하나씩 집 안에 있으면 좋은 그런 공기도 만들 수 있고 그래서 좋은 것 같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